전차는 전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전투병기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을 포착해 파괴합니다. 거친 지형을 가르며 시속 48km로 질주할 수 있고 로켓탄의 직격으로 맞아도 버틸 수 있습니다. 또한 디지털 지휘통제 장비 덕분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먹잇감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. 화력, 기동력, 방어력을 못 갖춘 전차에겐 적수가 없습니다. 오늘날의 전차는 백여 년에 걸친 발전의 결정체이며 그 출발점은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호전이었습니다.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기술들은 이랬던 전차를 이렇게 바꿔놓으며 세계 최강의 전차를 탄생시켰습니다. 이 시각 세계 최강의 전차를 탄생시켰습니다.